지난해 12월 영하 10도에 강추위가 몰아치던 날,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던 9살 아이에게 한 남학생이 다가옵니다. 그는 같이 놀자며 장난감을 건넸고 아이는 남학생을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는데요. 그런데 남학생이 마치 놀이를 하듯 유도하면서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. 또 집에 가겠다는 아이를 붙잡고 연락처를 받아낸 뒤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거나 부적절한 영상을 보내는 등 추행을 이어갔습니다.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, 하지만 남학생을 벌할 수는 없었는데요.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? 남학생이 아이에게 접근했던 그날 당일날의 상황으로 돌아가보죠. 지난달 27일이었는데요. 9살 아이가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. 그때 한 남학생이 다가왔는데 남학생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면서 같이 놀자고 유인을 한 겁니다. 그렇게 이 아이는 남학생을 따라 아파트 옥상으로 가게 됩니다. 아마도 같은 또래에 몇 살 많은 남학생이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이 크게 의심을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게 9살 아이를 옥상으로 유인했던 남학생,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자. 눈침대에 앉아봐라. 눈침대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눈침대, 눈으로 만든 한 10cm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. 반듯하게 네모나게 만들어놓은, 옥상에 미리 만들어놓은 저거를 눈침대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여기 눈침대, 여기에 본인이 미리 만들어놓고 여기 앉아보라고 하고 당시 영하 10도 강추입니다. 그러면서 이 9살 아이 보고 누워라고 하면서 성추행을 했던 것입니다.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갔습니다.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남학생이 전화번호를 받았던 겁니다. 그 이후로는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굉장히 성적인 부적절한 영상들을 보냈고요. 심지어 옥상에서 하는 놀이 계속하자,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고.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도 하기도 했고. 집에 식구들이, 이 여학생의 집에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화장실로 가서 통화를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영상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이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. 자, 옥상에 저런 눈침대라고 지가 이렇게 딱 내린 눈을 가지고 막 저렇게 미리 만들어놓고 거기로 9살짜리 아이를 유인해서 그런 짓을 했고 아이를 집에 보낸 다음에 가족들이 있다고 하니까 야, 너 그럼 화장실로 들어가. 화장실에 몰아 넣은 다음에 거기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또 추행을 이어갔다. 심지어 가명까지 썼었다면서요. 그래서 가명 써야 하는 건데요. 사실은 이 내용을 피해 학생이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기 때문에 가족, 즉 부모한테 말을 못 했어요. 그런데 다음날 이 남학생, 참 남학생이 치밀하고 대담한 건데 문자를 보냈습니다. 문자를 보니까 그 방과 후 교사가 있습니까? 방과 후 교사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. 문자를 보고.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경찰에서는 수사가 시작됐어요. 수사가 시작됐는데 상대표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조회를 합니다. 전화번호를 조회했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. 그 전화번호를 조회했더니 그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고 더군다나 같은 학교 6학년 선배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선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피해 아동 아버지가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죠. 무섭기도 하고. 어떻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학생이 저럴 수가 있냐. 이게 초등학생이 하는 게 맞아? 좀 놀랐다는 거예요. 이 내용을 봐서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렇게 할 행동이 사실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볼 때는 깜짝 놀라고 또 믿지도 못했던 거죠.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양 변호사님 6학년짜리 남자 초등생입니다. 옥상에다가 눈 침대라고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로 유인하고 장난감으로 유인을 하고 그리고 가명을 쓰고 심지어 그리고 집에 가족들이랑 같이 있다니까 야 너 화장실로 들어가서 혼자 있어봐. 이게 얘가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진짜 말도 안 나오네요. 범죄 경력이 상당한 정도의 성범죄자의 행동이라고 고사람에 갖다 붙여도 뭐 틀리지 않게 들릴 정도의 행동을 한 거거든요.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됐을지부터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좀 끔찍한 상황이네요. 사실. 13살 초등학교 6학년. 당장 저 촉법이 얘는 분명히 경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저 촉법이에요. 분명 그 정도까지 다 알고 있을 만한 아이입니다. 이 정도의 계획을 세웠을 정도라면 그러면 경찰이 어쩌지 못한다면 학교에서라도 어떻게든 진짜 버르장머리를 고쳐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처벌도 제한이 되는데 학교 측 대응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. 이 둘이 같은 학교잖아요. 그런데 학교 측은 피해하던 가족에게 남학생이 학교에서 피해 다니기로 했다.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 가해 학생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 정작 가해 학생 본인은요. 범행을 시인했습니다. 하지만 이 학교 측이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서 무사히 졸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자, 졸업을 했습니다. 저는 학교 측이 왜 이렇게 대응을 했을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저도 이제 초, 중, 고 12년의 학창 시절을 보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6학년짜리고 조금만 버티면 곧 중학교로, 학교를 졸업해서 가는데 굳이 이거를 초등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아유, 얘가 그러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안 마주치게 최대한 피해 다닌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겁니다. 학교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. 지금 오해하시는 게 그럴 수는 없죠. 이 중학교를 하더라도 척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정가는 올라가지 않지만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로부터 싶어 있기 때문에 최고로는 소년원 2년까지는 뭐야,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, 사실은. 그걸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. 어쨌든 이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는 혼자서 엘리비터를 못한다는 거예요. 트라우마가 있는 거 있죠. 무섭기도 하고.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가해 학생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. 개인 정보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더 무서운 거예요.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. 경찰에서는 아마 피해 학생한테 스마트워치 아시죠? 스마트워치도 지불했고. 그다음에 가정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선치를 베풀었는데 문제는 이 피해자의 부모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.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니까 이사를 가려고 고민한다고 하는데 아니 왜 피해자가 이사 갑니까? 가해자를 이사를 보내야죠. 이게 이제 피해자 대처가 잘못된 거죠. 그러니까 말입니다. 박 변호사님. 결국 저희가 이제 성인 범죄, 성인 성폭력 범죄에서도 그렇지만 항상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하고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이 아이들한테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어떤 구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입니다. 배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능력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우리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한테는 배상 의무가 없지만 불법 행위 시에 부모가 감독자로서 배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형사 책임을 별도로 하더라도 민사 책임을 부모한테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번에 그냥 넘어가 얼렁뚱딱 넘어가면 분명 나중에 진짜 큰 사고 칩니다. 부모님들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진짜 간수하십시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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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